아니, 거기 배달원이 저런 기계를 왜 저걸 여기다가 갖다 놓나, 여기다가. 갖다 놓은 사람이 저 사람인 걸 어떻게 해요, 그럼 제가. 왜 언성을 높이니? 사장님이 먼저 높이시길래. 나랑 같이 그러면 어떡해. 말이 안 되잖아. 뭐는 말이 됩니까, 지금? 사장님. 미나 씨를 보세요. 닭이에요. 아니? 닭 쪼가리예요. 닭 쪼가리인데 튀겨지고 양념에 버무려졌어요. 그만! 이 거짓말 같은 현실에 갇힌 미나 씨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미나 씨는 뭘 보고 뭘 믿고 어떻게 이 시간들을 버텨냅니까? 사장님. 미나 씨가 돌아올 때까지 우린 이제 우리밖에 없어요. 에어컨 거짓말이 있습니다. 이 게요. 이빨.